KBCS 경기 북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5일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여름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놀자숲 조성사업,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처국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관내 건설 사업 현장을 찾아 담당 부서장에게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장은 또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